가계소득과 군대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3,4분기 가계소득 공명에 다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국회의 입금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군대의 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대륙의 개선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되었습니다. 생산 가능 이유가 줄이고 고령화가 덕속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사각기대까지 꼼꼼히 살펴보 재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뿐 아니라 너젠도원과 비혼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여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 주거, 사회복지,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경제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게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극복시키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 1인 주구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조한 필요가 있습니다.